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리 섰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영적 본질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체육계의 학교 폭력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라고 다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포트맨십이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된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단 체육계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말할 거 없고요 그리고 연예계에서도 계속해서 학복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의 교권 역시 영적인 본질을 놓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서론에 메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교리나 신학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우리가 이 자유주의 신학을 보더라도 인본주의적 신학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약화시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면 사라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본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가 있고요 또 난도질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사단은 어떻게든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집중 공격해서 자꾸 이 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교회를 종교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도록 속이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결국 신앙생활은 본질과 비본질의 처절한 싸움이다 교회에 와서도 진짜 이 복음의 맛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인간관계에 매이고 또 눈에 보이는 부분에 시험 들어 넘어져서 진짜 이 본론인 복음의 맛도 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 서론적인 것, 이따가 없어질 것, 육신의 것, 땅의 것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이 막 표류하고 있는 기독신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만 불신자보다 더 억울하고 더 비참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참고로 WCC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교회를 조용히 잠재우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혼합주의로 성령께서 얼마나 여러분 탄식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원교회와 성도님들은 예원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교회답게 오직 복음의 본질만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예로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피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게 됐거든요 3대 피자회사가 피자헛, 또 도미노, 또 리틀 시저스라고 있는데요 이 피자헛 같은 경우는 다 회사마다 판매 전략이 다릅니다 피자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는 거 도미노는 남보다 빠른 배달 그리고 이 리들 시저스는 좀 싼 가격으로 판매 전략을 딱 세웠는데 이 3대 피자회사를 치고 나온 게 이제 파파존스 파파존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매년마다 갑자기 계속 매출이 증가를 하는 이유가 뭐면 이 피자의 본질로 승부를 걸었어요 그게 뭐면 피자의 맛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배송해주고 메뉴 개발해줘도요 가격 싸도 맛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 피자의 본질이 맛에 딱 승부수를 띄우다 보니까 된 거거든요 좋은 재료를 그만큼 쓰고 최고의 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쉬운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비본질적인 것을 더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저 이번 주 강좌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사실 겨울에 장갑 끼잖아요 내 손이 중요하냐 장갑이 중요하냐 장갑도 소중하지만 결국은 내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옷도 소중하지만 결국은 그 옷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몸은 결국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한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역시 그냥 이런 장갑 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본질 그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다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기존은 하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위조지폐를 구분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가짜 돈을 열심히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돈의 특성을 깨고 있으면 딱 보면 바로 위조지폐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본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단 사이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보금의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어떤 것이 비본질이고 어떤 것이 본질인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영환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지셔서 24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최고 소원인 237나라 살리는 주역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일에 대해서 지금 유대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런 결례의식 어겼다고 지금 바리생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과의 논쟁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먹은 것에 대해서 노동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면서 주님과 논쟁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논쟁은 조금 더 공식적이고 더 센 사람들이 온 거죠 바리생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친히 이 종교 조사단들을 파송을 시킨 겁니다 조금 더 공식적인 명목으로 온 거죠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실체를 사실은 조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미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이 잘못됐다라는 개념을 갖고 출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함할까 그 구실을 찾으려고 조사를 한 것입니다 저는 서론의 목사님께서 학교폭력을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바리생 사기관들이 말로 영적폭력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함을 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고 이런 논쟁을 받으시던 때는 공생일을 출발하신 후에 천국보금 전파하시죠 정말 각종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치료하죠 또 죽은 자를 살린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최고조점을 찍고 또 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 당연히 쓰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차라리 위생적인 차원으로 논쟁을 벌였으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종교적인 귤의 정결법을 만든 겁니다 오죽하면 씻는 물의 양 물의 질 물 붓는 방법 또 손 닦을 때 도와주는 사람 또 손의 자세는 어떠한 식으로 닦고 그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출애교기 30장 19절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노수로 만든 이 물두멍에서 여러분 수족을 씻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로계 이후에도 아무래도 이방 나라에 있다 왔으니까 이 신앙의 순수성들이 흐려지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정결의식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의 본질과 상관없이 점차 형식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사절에 말씀해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에도 보면 그들에게 손을 쓰는 행위는 위생이 아닌 더 이상 위생의 문제가 아닌 종교 문제고 율법의 문제로 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방인들 또 죄인들이 만진 물건과 접촉할 수 있고 유대인들이 길 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방인들하고 오키시라도 스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그들이 만졌던 물건을 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순간 죄가 전가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물로 깨끗이 씻으면 그 죄가 씻겨진다라는 것 두 가지를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전가되지도 않고 물로 씻는다고 죄가 씻겨지겠습니까 특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죄로 인해서 그 음식이 푸정해지고 먹는 사람의 영혼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라삐가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아주 생명을 유지할 만큼 아주 최소한의 적은 물과 음식을 공급받았는데 일단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되니까 그 물을 그 조금밖에 없는 물로 먼저 손을 씻은 거예요 막상 마실 물이 없어서 죽었다라는 얘기 제가 그 예화를 보면서 참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인데 정말 율법과 전통 유전에 매여서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주실례를 가면 한국인들 불로돼서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그럼 유대인들 절대 사진 찍어주지 않습니다 접촉하지 않고요 줄도 절대 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기절 초풍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원제 자범제 조상제까지 깨끗하게 여러분 씻은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곤 11장 38줄에도 보면 한 바리세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하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 식탁에 앉았는데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니까 그 바리세인이 보고 이 사항이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고로 보면서 와 예수님의 제자들 손 안 씻은 것만 여러분 트집 잡은 것이 아니라 이 누가 보곤 말씀에만 보도요 예수님한테 트집을 잡는다니까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감히 그 예수님께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금은 율법 위에 있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노들의 유전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새책들이잖아요 율법보다도 못한 유전을 가지고 지금 감히 보금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시행규칙이나 유전도 성경 이상일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유전을 전통을 성경보다 더 강조한 것입니다 완전 주객이 바뀐 거죠 개명의 출처가 그들은 유전 전통인 반면에 예수님은 그 개명의 출처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역시 무엇인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기준할 때 늘 정황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예수님의 책망하시죠 서기관들 바리샌들을 보시고 맹인의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왜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차라리 너희만 망하면 상관없는데 지도자는 여러분 영향을 주는 자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도 그릇된 율법으로 인도하다 보니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본질을 벗어나게 하는 마귀의 팔복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나가지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큰 일꾼이 될 거고 교회 나오라고 통사정을 해야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따돌림을 당할 것이다 절대 여기에 암연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아마 이걸 들으면서 약간 살짝 구미가 당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신앙에 영적적 신호가 켜진 성도들이 사실 적잖게 있거든요 예배 훈련 전도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지금 세상이 이렇다 보니 흐름이 이렇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꾸 타협하게 되어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겠지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이 떨어졌습니다 어찌 됐고 사단은요 반드시 육신적인 거 던져주고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비본질을 붙잡는 기독신자들과 교회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비본질 이건 철저히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이다 정의와 개혁과 인권을 주장하는 세례 요한형의 교회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신자들 신비와 은사와 뭔가 체험을 강조하는 엘리하형 신앙과 교회 봉사도 좋고 박해도 좋고 선행 좋지만 이런 예레미앙형의 교회를 본질로 붙잡는 교회가 얼마 많습니까 선지자형 교회 위법도 중요하고 윤리도 도덕도 경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도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정지하고 비판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들고 넘어지고 이것이 교회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사단의 속임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새건 주제보다는 부재 핵심보다는 이 주변의 것 실상보다는 허상을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본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요 인마누엘로 우리와 땅끝까지 함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관점 바로 사도행전 1장 138의 관점을 붙잡고 계시면 사도행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비본질적인 것 잘못된 관점들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도전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요 제가 볼 땐 약간 여러분 보수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개혁적이 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말 세계보금을 향한 본당 헌당과 또 2,3,7 보금화의 주역으로 여러분 날마다 갱신하시고 도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세인 서기관들의 완악한 질문에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냐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고르반 제도를 언급하셨습니다 달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고르반은 뭐냐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려진 예물이죠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는 일종의 서약 제도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 앞에 나가서 이 밭은 이 밭에서 나는 것은 다 고르반입니다 즉 하나님께 다 받쳐주는 것입니다 라고 제사장 앞에 얘기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되는 거죠 역으로 부모를 봉양할 능력은 있는데 봉양하기 싫으면 이거는 고르반입니다 라고 외치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나이 든 부모님들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고 방치된 이런 어르신들이 많았고 반면 자녀들은 경건한 척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21장 15절에도 또 17절에 또 레이기 20장 9절에도 동일하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적인 효, 부모 공경을 분명히 제 5개명에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질된 고르반 제도는 결국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개명을 인간의 유전으로 폐한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강대말씀 목상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보면 여러분 자기 합리합니다 자기 합리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순간 모면할 수 있어요 영적 고르반 제도처럼 순간 위기는 모면할 수 있고 당장 지금은 내 유익을 챙기는 것 같고 편한 것 같지만 갈수록 그 신앙생활은요 피폐해지고 도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력해서 속지 않으시죠? 고르반 외쳐놓고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니죠 눈 가리고 아웅씩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외식한의 자들아 즉 겉과 속에 다른 위선자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해치란 무덤이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3장 28절 그 다음 절에도 외식과 풀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외식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드의 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너희들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왜? 전혀 신앙적인 유익이 없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입수로는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멀리 떠났다는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예원의 성도 여러분들 역시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시면서 정말 올바른 말씀 적용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주님은 외식적인 바리세들의 이 종교에 대해서 마음의 성결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더러운 거죠 그래서 손을 안 닦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악한 생각과 거짓과 해방의 마음을 가진 바리세인들이 사실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내면 깊숙이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받을 만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무면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예배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품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목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마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한 말씀 그 한 말씀을 작지만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적용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와 성장을 체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이 일과할 필독서 눈치의 힘 이 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일단 타인의 감정을 순간적인 판단력을 갖고 읽어내는 거죠 한국이 이렇게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한 것이 바로 이 눈치의 힘이다 보통 우리가 눈치를 본다 하면 약간 주눅 드는 거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어떤 요령이나 재치나 그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그런 안목, 판단력, 감각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정말 영적 눈치 없는 부류가 누굽니까 바리세인 사역관들 그들만큼 메시아 대망 사고가 철째던 사람들 없거든요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런데 그 메시아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없는 겁니다 눈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따르고 섬기고 자기들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논쟁을 벌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52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본질을 붙잡고 영적 눈치와 이 감각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각 기관과 부서 안에 사역을 할 때 현장에 나갈 때도 여러분 영적인 눈치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센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먼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되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말씀의 본질을 내가 왜곡되게 받지 않도록 단임 목사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내가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내 영적 상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된 중에도 계속 흑암 꺾고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혜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이후에도 묵상을 통해서요 내가 놓쳤던 부분 묵상하는 가운데 새롭게 또 깨달아지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점검할 때 절대 영적인 본질 놓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과 이번 한 주간도 24시 소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올바로 붙잡고 적용하셔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원단을 통해 약속하신 믿음의 입과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서 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